이번 패치노트 정말 의미있는 패치노트입니다 바로 에코의 궁극기 쿨타임이 어마어마하게 줄었는데요 얼마나 줄었는지 함께 보시도록 하죠 자 이번에 에코의 정말 의미있는 패치내역인데요 바로 궁극기 쿨타임이 마스터시 50초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쿨타임을 최대한 줄이는 니코레코 준비했습니다 아이템은요 루단의 메아리 순식간에 쿨감 20%, 10%, 40% 바로 맞춰주고 룬에서 궁극기 사냥꾼이랑 침착 들어주는 메타 준비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좀 고민해요 요즘에 인사말이 난 임팩트가 없어 안녕하세요 먼저해주고 대신해주는 남자 테스트훈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나를 나타내는 데는 좋은데 퀭사라던지 임팩트있게 나를 알려주기에는 뭔가 부족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안녕 내 이름은 데스턴 퀸이야 웃기긴 안가보다 웃기긴 안가봐 이거 싸움 길다 싸움 길다 이거 serum 할툴 따 뉘 뉘 뉘 쿨아니 휴 가라 pell 온다 워 저 reci 워 에스 에스 Conf став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를겁니다 이 메타에 강력한 에이코의 궁극기가 어마어마해졌다는 건 아직 눈치채지 못하는 분들이 꽤나 계시기 때문에 드리고 오졌죠 되게 나쁘지 않았죠? 제발 너에게 닿기를! 으허허 약간네 형씨 들어가시라고 이따가 봐 난 대품염 먹을테니까 넌 못먹겠지? 너 그 얘기할라고 나 불었냐? 약올리냐? 야 첫판을 글러먹은 것 같다 인생은 말이죠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 그랬어요 지금 제 라인전이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웃으면서 보실 수 있잖아요? 강사자인 저로선 암담합니다 그만하쇼 형씨 어? 내가 살려줬잖소? 이게 사실상 내가 품을 준거지 뭐 그래 안구요 호우 이러면 내가 들기 오게 괜찮게 됐네 어? 형씨 좀 당황 좀 하신 것 같은데 어? 이것 좀 먹으셔 그렇지 이것도 맞고 호우 잡았죠 응 가시구요 아 형씨 내가 봐줄때 정확하게 돌아갔어야지 아이 참네 야 군이 있어서 할만하지 않냐? 쌉가름이네 돌아가 돌아간다 하 하 아 야 약간 아 아 안 돼 안 돼 안 돼 난 돼 안 돼 주워 주워 니니야, 윤희이 뭐가지고요? 8354 9374 뿅! 오케이 여기까지, 더 이상 안돼 궁각이야 궁각 어, 잠깐만 나 궁이 돌아왔잖아 하! 이거 이거 궁이 내가 또 돌아가 궁각스!! 질!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잡았쇼~? 오른님도 잡으시면 나이스! 오늘 계획이 없진 않은데 기분 따라서 아 이거 진짜 싸움 많은데? 와 진짜 싸움 많이 하는데 문젠 캡토린 8킬 0됐어요 내가 야스오보다 성장을 못하진 않았어 야 잠깐만 시간여행 또 준비됐다 시간여행 준비 완료 땄죠 이거 이건 땄다 궁으로 잡으면 돼 전멸도 있고 하 소야 하이 궁 돌아갈게 안녕 뭐 낭비 같다고요? 하이! 이 정도 퍼포먼스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됐어 어 벌써 쿨감 20% 궁풀 벌써 80초죠 시간여행 메타가 롤 실력이 과거로 가는 메타인가요? 아 그 말은 제가 요즘 좀 잘한다는 건가요? 야 딜 뭐야 야 잠깐만 딜 뭐야 딜이 말이 안되게 들어왔는데 방금 야 데스윙 뭐야 데스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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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땄죠? 나이스 아 죽었다 이거 아 죽었다 이거 근데 잠깐만 땄는데? 땄어? 하하하하 됐어 궁사 뽑는다잉 어 궁사 스택사 야수호 너무 설쳐 이거 쌈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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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쌈싸라 디스 쌈싸라 디스 쌈싸라 디스 iennent 바랍니다 아 이거람 아깝다 좋았는데 괜찮아 한타 이겼지 오케이 좋아 쭉구역 오븐 plup 구쿤 46초까지 뚫었다 말도안되는 쿨감스 아 쒸 쑷 정리는 좋은데? 깜빡이 굉장히 크네 W 너무 좋다 와 와 하하 가자 가자 어딜 도망가 좋았다 조니야 바로가자 깎고 쿵 제발 나이스 일단 빼고 깊게 빼 오케이 좋아 이거다 이거 좋았다 중쿨 벌써 돌아왔죠 커버딜 받으면 안돼 오케이 쿵이다 임마 업브로다 임마 가자 우리팀 뛰어 쿵 쿵 쿵 막아줘야 야 나 궁쿨 또 돌아 궁쿨 또 돌아 계속 끌어 한번 닦고 쿵 뜨야 유지령 미쳤죠? 아 이거지 이래서 리콜하는거야 어? 계속 싸우잖아 궁쿨 몇이에요? 36초인데요? 자 16렙 찍으면 궁쿨이 더 완벽하게 줄어버리기 때문에 진짜 계속 그냥 한타트 계속 싸우는거야 일단 레벨업을 해야돼 경험치를 제가 먹어야겠죠 지금 뭐하는거야 야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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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쌈싸먹어 야소 아무것도 못하지 너네가 그렇게 다구리를 쳤는데 우리도 다구리를 쳐야지 안그러니? 돌아간다 오케이 수고 오 그렇지 닦다 닦다 잡아 일단 레벨업 하자 집 가 집 집 집 집 집 에코야 진짜 재밌는데 에코야 진짜 재밌다 하게 먹자 말쩡 말쩡 오 내꺼 룸메 강화시켜줬어 고마워요 아 버튼 잘못 눌렀어 댓글에 그런 친구들 진짜 많아요 형 이거 도대체 끝에 번호 뭐야? 숫자가 아니라 이거야 그래서 방금 잘못 눌렀어 으이구 인간아 알아? 문도님 억울은 좋은데 문도님 억울은 좋은데 제가 갈게요 문도! 야 잠깐 버텨! 버틴다! 뛴다! 간다! 짜자잇! 쿵! 튀어 튀어 슬로우 먼지가 돼요 튀어 솔직히 점멸 이 큐를 쓸 줄 몰랐잖아 야 빼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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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16렙 찍을래 기회 한 번 더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싸워주세요 하핰 야 상대 팀한테 갑자기 기회를 주기 시작했다고? 마지막 기회를 주는데 양X때 오케이 구굴 크으 22초 궁쿨이 22초인데? 중요한 건 뭐다? 침착도 있다 가자 실험해 봐야지 실험체 어디있냐 실험체 아 서렌스 오케이 아 못 보여줬어서 좀 아쉽다 그래도 뭐 활용하는 건 판타해서 보여줬으니까 아 좋아요 딜리언스 봅시다 딜리언스 좋아요, 딜렉 좋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컷!